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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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머, 은별씨 여기가 어디서? 이루어진 호텔 라운드 어머, 한번 볼까요? 그러시죠 어머, 이건 뭐 아버지 아버지, 호텔 온다고 호텔 온다고 이걸 입으셨네요 형, 이거 꼭지야? 하하하 그래도 우리 초대해 주셨는데 민망하게 하지 말죠 배받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선생님, 비켜보세요 저 오늘 그래도 공연 저기요, 저희 공연해 주신다고 버버리 저기 그 루이비통? 포토그래퍼인데요, 잠시만요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점수를 의미해서 악기가 천만원짜리래요 그리고 아까 그 공연자분이 그거 만지는 순간 죽여버리겠다고 네네네네네 사장님 혹시 이거 이거 얼마짜리에요? 이거 얼마 안하는데? 도장나면 이제 물원만 주시는데 은별이 한 다섯 번 그래, 은별이 여기서 한 여섯 개 사주고 가 그렇지 은별이 월에 한 5천, 6천 버는 거니까 원호야, 원호야 너 드럼 치는 거 너 버키니스트 하잖아, 한번 해봐 남자이서 해? 나야 모르지 원호야, 은별이 믿어 원호야, 너 워럭 원호 아니야? 야, 은별이 믿어 근데 너 요새 왜 은별이한테 묻혀갈라 그래? 너도 그만큼 벌잖아 오빠 뭔 말에 그렇게 심하게 해 진짜 힘든 거는 지금 원호랑 다 안되니 형님 아니잖아요 아니 오빠 좀 비켜봐 좀 영상 찍잖아 예의가 없어 사장님 찍잖아 사장님 찍잖아요 왜 왜 버버리 루이비통 야 원호야 빨리 쳐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 모델이 너무 안 좋다 오빠 우리 가족이야 아 짜증나 그냥 좀 이따 여기서 공연을 해 주실 거라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 공연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고릴라가 사실 뭐 자동으로 타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걸 봤어도 피아노를 치는 것들은 처음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음식은 뭐죠? 아 오늘 음식은 뭐냐면요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의 음식은 뭔가요? 뭐요? 몰라요 토마호크 나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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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송 제목 그대로 리조트를 협찬받은 와나나 일행입니다. 와빌리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단체로 협찬을 받는 날도 오게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 와빌리지 협방을 진짜 오랜만에 하기로 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리조트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디 갔지? 숙소에 저 혼자 있는데 애들이 지금 다 없어. 애들이 어딘지 좀 찾아볼게요. 아이 참 아씨 말들이 어딨을까 누구보다 찾아봐야 되지? 아 이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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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와빌리지 어딨지 10시 10시 리프트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 참 아 반갑습니다. 아 찾았다. 한 명 찾았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어디 가서 또 뭐야. 아 한 명 찾았네. 아 미안해. 가방 이런 데 걸어도 어떻게 해? 옷걸이에 걸어야지. 아 이 새끼 이 새끼 술 처먹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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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빨래를 응? 빨래를 여기다 놨어요.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 이거 원호 양말이잖아? 응. 여기다 올려면 어떻게 될까? 응. 아 뭐야 뭐가 엄청 어리겠네? 고양이가 한 마린데? 고양이가 세수하는데? 고양이가 크다 여기는. 어휴 원호 아니냐? 어 뭐야? 어휴 원호야? 뭐야 지수기? 어휴 원호야? 어휴 원호야? 아휴 원호야? 아휴 원호야? 아휴 원호야? 왜 빨리 안 찾아주는 거야? 너무 잘 숨었나? 웅. 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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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영종도의 아들 와나나 어? 왜요? 일단 너 천원 서백이잖아 그날 행사만큼 알려드리기 왜 왜 영종도 다리에 버려져 그랬어 은별님 옷 벗어서 영종도 앞바다에 세 번 저으면 정어리 네 마리는 정어리 제발 우리가 주는 돈으로 정어리 아니 아니 블루오시아 레지던트 호텔이라고 저희가 이제 협찰받아서 저희는 지금 저녁식사와 재즈 공연을 라이브로 보고 왔어요 확인해보라고 아니 확인해보라고 은별룡이랑 양경료랑 옷 바꿔 입어봐요 어? 바꿔서 입어먹을 수 있어 지금? 아 이거 괜찮지 않아? 잠깐만 저 되게 혼내 근데 귀찮지 않아 뜻이 뭔지 알아? 방송 길게 된다 뜻이잖아 아냐아냐아냐 근데 그걸로 여기서 라면을 주시면 뭔가 하나 아 각자 주셔야 될지 오케이 빠진 마음부터 와 불타정 파식아야 불타정 파식아야 불타정 파식아야 여러분들은 오늘 호텔 어땠나요? 좋았다 뭐가 제일 좋았나요? 뷰 뷰 뷰가 끝내줘 바로 받아야 돼? 사실 저희가 대단한 합방 주제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맞죠 맞죠 어 그냥 얘기를 하다가 그 토픽 하나를 한번 건드려 보기로 했어 왜냐면 얘가 본인 방송에서 물어봤대 아 근데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썰 풀고 있는데 제 방 애들이 바빠서 화나서 저한테 순수를 본 거예요 그거 좋은 징조였는데 네가 네 발로 굳어 튼 거라고 하여튼 그거 한번 들어보려고 어떤 이야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본에서 그거 먼저 얘기해봐 Ouais 네네네 우 allowance questi 툴ại